도내에서는 가장 먼저 전주대학교가 개강을 2주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대학교의 2020학년도 1학기는 3월 16일부터 시작합니다. 전주대는 또 학사 일정을 변경해 이번 학기를 기존 16주에서 15주로 일주일 단축해 운영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대학들이 속속 개강 연기를 결정하고 나섰습니다. 이날 원광대학교와 우석대학교도 개강을 연기했습니다. 전북대학교와 전주교육대학교는 개강 연기에 무게를 두면서도 학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불편을 최소화하고 학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인지 이런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여서. 한편 전북교육청도 학생과 교직원 관리를 한층 강화합니다. 도교육청은 중국 후베이성은 물론 중국 전역에서 입국한 학생은 등교를 중지하고 입국 후 14일간 자율 격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유철미입니다.